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 그리고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유한타 증권. 유한타 증권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다른 증권사들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요? 저는 일단은 외국계 증권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CMA 돌풍을 주도했던 아 CMA 돌풍을 유한타가 주도했군요.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MA 돌풍을 가끔씩 절 당황을 시키십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이제 평소에 애사심 테스트한 거거든요. 내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럼요. 좋은 회사입니다. 아무리 큰 회사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시죠? 네.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네. 자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한국시장. 오늘은 좀 웃으면서 얘기해도 괜찮겠죠? 뭐 저희 국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웃을 일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정말 시작은 화끈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 프로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오늘 제가 보니까 코스피가 한 4% 올랐다는 거예요. 네. 120포인트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4% 오를 정도면 도대체 개별 종목들 얼마나 올랐을까. 근데 생각하시는 그 개별 종목이 보통 중소용주라고 한다면 오늘은 상당히 재미없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생각하시는 개별 종목이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대용주였다라고 하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거두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래갖고 며칠 이제 또 막 대용주를 불뿜잖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아 이제는 대용주인가? 이러면서 이제 소용주를 또 쓱 정리하고 대용주 간다고요. 대용주 가면 또 대용주 그때부터 또 잠잠합니다. 그럼 또 소용주 막 불뿜고 그렇게 막 불뿜는 데만 피해 다니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약간 그 제가 이따 잠시 후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국내 동학개미분들이 상당히 스마트하시고요. 아 그래요? 네. 올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4% 거의 8% 가까이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가? 네. 그래서 장중에 9만 원을 한번 찍고 내려왔거든요. 터치했죠. 네. 그런데 제가 계속 주간 단위로 한번 수급 동향을 체크해 드렸던 시점에서 보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개인들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정리 한번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바로 주요국들의 그 주간 증시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은 지금 자료를 통해서 나가보면 지금 일주일과 오늘 하루만 가져왔고요. 지금 오늘 하루만 보면 코스피가 단연 주요국들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1조 6천억 원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수급적인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 나스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3대 통신사가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모바일 유니콤, 텔레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나스다,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대결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수급 모멘텀이 오늘 좀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영업이 9조 원이 나왔고 연간으로 보면 한 36조 원 정도. 하지만 시장 컨센서는 소폭 하이하긴 했지만 일단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9만 원을 찍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순매수한 데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이 네 종목에만 무려 1조 1천억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이슈가 있었죠. 장 초반에 애플카와 관련한 협력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그 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혀 사실 무구는 아니지만 아직 논의는 초기 단계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그런 거 했는데 왜 더 강하게 움직여요? 사실 무구는 아니니까요. 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현대차 관련해서 전기차 이런 쪽과 관련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게 올해부터는 뭔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시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애플카와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아시아 증시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니케이지 수도 좋았고요. 대만지 수도 좋았고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간에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간의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제가 대표적인 ETF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우상향하는 트렌드 이런 트렌드에서는 선진시장에 투자 자금이 많이 쏠린 양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트렌드에서는 신흥시장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를 좀 보면 작년 이후부터 최근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요. 오히려 신흥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경기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좀 더 돈을 강하게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신흥시장 쪽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하향하는 곡선에서 신흥시장 쪽으로 몰린다면서요? 이 우하향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비교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우하향할 때는 신흥국에 가는 거고 우상향할 때는 선진국에 가는 거다? 그렇죠. 지금은 신흥국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이해했네요. 지금 신흥국 쪽으로 그래서 많은 돈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 좀 다시 돌아와서 주간 업종 결정 등락률을 보면 이제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2%나 업종이 상승을 했거든요. 유가 때문에 그런가요? 맞습니다. 유가가 지난해 2월 이후에 50불을 돌파를 했죠. 회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상당히 정유 업종에 대한 실적이 거의 뭐 박살이라는 수준이 맞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좀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유주 내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을 한 게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유 업종 외에도 다른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또 하나는 SKIET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습식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 자회사가 있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지분을 98%를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빠르면 1분 기능에 IPO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SKIET 테크놀로지입니다. IET?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주 SK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이제 뒷장에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국내 기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매입한 매수한 업종이 화학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상사 자본제 이런 쪽에 쭉 자금들이 있고 이걸 개별 종목 쪽으로 가보면은 가장 많이 산 게 SK, 고려하연, SK텔레콤, 하나솔루션 이런 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어제 특별한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 뭐였냐면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회사에 1조 6천억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가 어제 미국장에서 35%나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 계속 좋은 모습, 지난해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올해 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더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화학에 대한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주간 단위로도 그랬지만 지난 월간 단위로, 12월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화학업종이 순매수 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역시 LG화학을 거의 독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나요? LG화학이 오늘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99만 9천 원에 끝났고요. 99만 9천 원이에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도 많이 사긴 했지만 이거는 어제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많이 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증시 결산을 하면서 지난해 증시 결산을 하면서 올해 IPO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카카오는 그 밑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이렇게 세 개 기업의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주간 단위로는 마이너스 1%였지만 오늘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일단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이러한 IT 대형 플랫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2조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그중에 삼성전자를 2조 1천억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6천억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그럼 여기에 맞춰서 매도를 했느냐 한 1,8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기관들이? 기관들이 좀 많이 던졌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배팅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도 많이 있습니다. SK바이오 파함이나 셀티련 이런 쪽도 있는데 솔직히 여기는 좀 재미를 최근에 못 보고 있고 정말 1월 효과라고 하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형주 혹은 소형주로 한번 가면 얼마나 가요? 대중 없나요 이거는? 그래도 한 한 달은 가더라 이런 과거의 데이터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뽑아보고 그러실까요? 이후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간다고 치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건 아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치면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살펴볼까요? 오늘 현대차가 애플카와 같이 협력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가 정말 전기차를 잘 팔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준비한 자료 화면을 좀 통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들의 판매 순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2019년에 현대 코나 그리고 기아 니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이고요.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4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고 전기차 판매 글로벌 4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잘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상당히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물론 선제적인 대응은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애플카 관련해서는 저는 이 전기차 생산 플랫폼인 EGMP를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EGMP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을 통해서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거는 실제로는 예전에는 저희가 내연기관차를 만들 때는 전용 생산 라인이 있으면 그 생산 라인은 그 기업의 독점 물이었는데 전기차 생산 플랫폼은 쉐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GMP를 통해서 다른 르노나 아니면 폭스바겐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폭스바겐이나 이쪽은 자체 그런 플랫폼이 있고 애플이나 최근에 보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바이두와 같은 이런 IT 빅테크들이 계속 이런 쪽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얼마든지 협업이 가능하고 실제 EGMP 자체가 그냥 자동차를 단순하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자체를 세일자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오늘 짐 연모를 발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EGMP라는 플랫폼이 있다고 치고 이게 대단한 경쟁력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만들기 어려운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많은 업체들도 전기자동차 만들어 팔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애플이 굳이 이 플랫폼에 얹혀서 팔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실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저는 뭐와 비교를 하고 싶냐면 1900 초반에 포드가 일관조립공정이라고 하는 생산 라인을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차량 가게를 크게 떨어뜨린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거였잖아요.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 전용 생산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용 생산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춤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단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앞서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쉐어가 안 된다라고 일부 차종이나 모델에 대해서는 쉐어가 가능하긴 하지만 아주 확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확장성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생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갖지 못한 회사의 가치 차이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GMP에 대한 가능성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가치 부여를 해주고 계신 거고 네. 그게 이제 올해가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EGMP를 활용한 첫 번째 자동차가 아주 잘 되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진짜 플랫폼 괜찮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업계에 좀 놔둬야 그렇죠. 이런저런 회사가 플랫폼까지 우리 만들기 힘드니까 우린 그냥 EGMP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팔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테니까 네. 첫 번째 차가 뭐라고요? 아이오닉 올해 이제 아이오닉 5, 6, 7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 시리즈로 갈 거고요. 예전에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처럼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아이오닉 5, 6, 7. 그럼 7이 제일 큰 거겠죠? 네. 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플랫폼 역시도 약간 사이즈 차이가 좀 있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같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이 지금 모터나 밑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쉐어가 가능하고 이제 그 위에 어떤 차종의 프레임을 씌울 것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델 간 쉐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오닉 5, 6, 7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혹시 테슬라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실 게 좀 있습니까? 네. 뭐 요즘에 하도 테슬라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테슬라 고객들이라고 하면 테슬라에서 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메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1월 13일 날 국내에서 모델 Y가 공개될 예정이다. 모델 Y면은 SUV 같은 건가요? 네. 모델 X 아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크기가 좀 작은 건가 보죠? 좀 작죠. X보다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생산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상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될 예정이고요. 지금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현황을 제가 표로 정리화했는데 지금 이때까지는 미국의 프리몬트 공장과 상해 공장에서 모델 3를 생산하고 있었고 이제 이 모델 Y가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독일 유럽 공장에서는 베롤린의 모델 3를 이제부터 상반기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컨센서스 목표 주가 자체를 계속 우상 상향 조정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모금 스탠리 자체가 기존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날 기존 목표가 대비 50%나 상향을 해서 목표 주가를 81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750달러 정도가 되니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시점 기준으로 테슬라 시가총액이 대략 한 850조 정도 되거든요. 850조 정도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과연 테슬라가 시청 1000조를 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한번 질문을 주셔서 기존에 이제 시청 1조 클럽에 가입해 있는 회사가 4개밖에 없다. 1조 달러? 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구글은 이제 알파벳 AC로 나눠져있게 합산을 했을 때 그러면 다섯 번째 주인공은 충분히 테슬라가 될 자격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유효하게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도 다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가보다 더 높게 목표 주가를 올린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혹시? 아닙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810달러를 얘기를 했고요. 그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780달러가 가장 높은 주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테슬라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천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갈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여러 이슈들 그리고 아시아 증시 등등 정리해 주신 유한타 증권의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님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요즘 같으면 그냥 금요일에도 바로 댁으로 들어가시죠? 그럼요. 바로 집에 가야죠. 가족분들은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걸요? 제가 일찍 가는 걸요? 네. 그럼요. 좋아합니다.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님 좋아하시고? 네. 저도 가서 애들 보고 이러면 좋습니다. 표정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석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전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CES 2021 관전 포인트 주요 IT 세트별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감사합니다.